한 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글로브 한인연대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웃겼습니다. 사실 전세계에 한인들 700만 동포분들이 계신데 21세기에 정말 적절한 하나의 단위체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. 이 글로브 한인연대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이 대한민국과 함께 의제관계를 가지고 똘똘 뭉친다면 여러분의 발전은 말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사회 그리고 전세계 지구촌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글로브 한인연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줬습니다. 그리고 바로 다른 여러 가지 우리 한인들의 조직체가 많고요. 그 조직체들과 함께 유대를 해서 어떤 새로운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조직체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응원해드리고 또 기원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